여기 제품은 포스콜리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1kW를 대체하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 등은 지금 포스코 쪽에 제출소에 적용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팬 타입으로 이것은 강량 인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 수고라든지 마트라든지. 위에 보시는 게 MR16이고요. 저희는 15도부터 60도까지 제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75W급 홀로벽트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MR16과 마찬가지로 15도부터 60도. 안쪽에 SNPS가 내장된 타입의 DC볼프. 대부분의 업체들이 DC볼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컨버터가 안쪽에 내장되어 있으면 컨버터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기존 LED 조명의 전체 수명이 컨버터 수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컨버터를 저희가 없애고요. 바로 LED 모듈에서 AC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하는 IC 회로를 이용해서 벌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명 대비 컨버터가 갖고 있는 수명의 한계를 보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저희가 갈 수 있는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로 트위킹을 보게 Shake Shui Airport에 대한 성향을 해서 메뉴로 연결하여麺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많이 들어가서 소화로 인정해서 신규 소홍을 제거하러 갔습니다. 재료화는 전원을 운영하는 공간소식품이 좀 더욱 여름을 주셨습니다. 일부 리빙룸이나 오피스, 샵만 한다거나 요거에 대한 저도 제어도 가능하고요. 역시 90%